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연인이 탑승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외제차 운전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구속됐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있어서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 뒤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먼저 첫번째 의문점입니다 보여주시죠 주소가 행정복지센터 이 가해 남성, 피해 남성의 주소지가 국내 주소지가 행정복지센터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보통 본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전입신고를 하고 그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또 과태료 처벌까지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주소가 행정복지센터로 되어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왜 이게 가능했는지도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가 됐는지 전입신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연유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행정복지센터가 주소지로 등록됐다는 것도 일단 신기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국내 주소지가 행정복지센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개월간 태국에 거주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문호 선생님 그런데 태국에 왜 갔는지 이런 건 안 밝혀져 있죠 지금 그렇죠 이제 수사가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 수상한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전입신고를 옛날에 동사무소에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실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입국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수개월 동안 태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이제 범죄 조직들이 국내에서 근거지를 하지 않고 요즘은 워낙에 원격거리에서도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니 뭐니에서 가능하다 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한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이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 차량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굉장히 수상한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범죄 조직과의 어떤 연결성 여부도 수사기관의 숙제로 남게 된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었습니다. 경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겠죠 두 번째 의문점 보여주시죠 서울 법인차로 광주서 사고 그러니까 이 사고를 낸 외제차가 서울에 있는 한 법인 소유의 법인 차량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서울에 있는 법인 차량이 왜 광주까지 가서 그런 사고를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동차 등록원부의 명의자와 운전자가 일치를 해야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포 차량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포 차량을 보통 이용을 하는 케이스는 사실 범죄에 뭔가 발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걸 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보통 대포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일단은 그 법인 차량에 서울의 소재지에 문의를 했더니 본인들에 대해서는 이 범죄의 관련성이 없다고 부인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이 차량을 지금 빌려 타서 왜 광주까지 가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사기관에서 또 어떤 연휴를 통해서 이 차량이 광주까지 가서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은 사건이고요 이 법인 차량은 서울에 있는 회사의 법인 차량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등록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고가 일어난 지역은 광주였어요 그렇다면 왜 광주까지 내려오게 됐는지 또 거기에선 어떤 의도로 내려온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 남성 너무나 주도 면밀했습니다 도주 행각에 있어서도 그리고 조력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이 법인이라는 이 허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면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대포폰, 대포통장을 만드는 아주 일련의 조직들이 정말 허위법인들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서 굉장히 또 요즘 세게 처벌받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굉장히 주도 면밀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의문점입니다 보시죠 대포폰을 들고 도주했다 대포폰까지 들고 도주했다는 거는 이거는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본인이 고의로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다른 범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대포폰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또 범행에 대한 수사망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또 있었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사고 말고도 다른 범죄에 가담을 해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하게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도주를 할 때에도 휴대폰 신호가 잡히게 되면 본인이 검거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휴대폰 본인의 신호, 휴대폰 본인 거는 끄고 그다음에 대포폰을 이용해서 도주를 했다고 하니까 다른 범죄에 대한 가담, 그다음에 그 범죄에 있어서 다른 공범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해자는 출국도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가 대포폰을 들고 도주를 하다가 결국은 잡힌 건데 변호사께서 사건을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이 남성이 도대체 뭘 하던 남성일까? 정체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처음에 언론에 보도됐을 때 사람들이 몇 시간이면 잡히겠지 했어요 요즘 CCTV도 너무 많고요 동성 같은 걸 그렇게 빠져나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게 며칠이 걸렸죠 그러면서 현금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현금을 그렇게 도주가 계속 이뤄질 정도로 들고 다닌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치 사고를 예견한 게 아니라면요 이 남성을 어떻게 잡았냐면 실제로 차를 버리고 도주했기 때문에 흔적을 찾지는 못했는데 차량 안에 있는 전자기기에서 서울의 치과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나와서 이 사람을 잡게 된 거예요 대단히 주도면밀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주 조직적인 범죄에서 많이 하는 것이 허위 법인을 만들고 그래야 통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통장을 이용해서 성매매, 불법 도박 이런데 연루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대포 폼까지 등장한 상황에서는 이런 혐의에 대한 수사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경민 변호사께서도 형사사건 전문의이시니까 지금 이런 의문점들을 봤을 때 수상한 점들을 봤을 때 이 남성의 정체를 뭐라고 예상하세요? 일단은 다른 범죄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깊이 관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뭔가 범죄와 관련해서 좀 미심적인 그런 이제 근거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조심스럽지만 범죄 조직의 일원일 수도 있을까요? 범죄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보이스피싱에 있어서 뭔가 이제 윗선에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사망을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약 조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을 통해서도 아니면 대포 차량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이제 수사망을 피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음지에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수사망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밝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인지 아니면 마약 범죄인지 아니면 다른 조직 범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건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